여러분 아까 그 화기의 한 분위기 자 시선을 역시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도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면 보시면 됩니다 엄지 척이 어색하여 또 이상하시면 포즈를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치 3주 점치 척이 제법 괜찮은 포즈인가 봅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좀 매력인데 얼굴 다 가리거든요 끝까지 좀 맞으세요 끝까지 화이팅으로 가겠습니다 얼굴 많이 씌지 마시고 파이어 포즈도 괜찮고요 하나 둘 셋을 외쳐드리면 네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파이어를 외칠까요?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걸스톤파이어의 주역들 만나보셨습니다 무다리로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